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장 던이라 HD 현대말인 솔루션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조선산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큰 이런 조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HD 현대말인 솔루션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서비스 그리고 유지보수 업무 즉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사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 부분 중에서 선박 부품 서비스, 디지털 대역, 그리고 육상 발전 플랜트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부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품 사업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서비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포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CO 여기 보시게 되면 이기용씨가 돼 있죠. 사실 이제 HD 중공업에서 조선사업부, 엔진, E사업부, 전자전기시스템사업부 이쪽 사업부를 영위하면서 그 이후에 이름을 이렇게 현대말인 솔루션이다. 그래서 HD 현대에서 분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의 좀 논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알자를 분리해서 중복 상장한다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해소는 분명히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분명 HD 현대에 대한 주가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저는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블로그 제 블로그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IR 자료 구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시타자 안 교수가 이 IR 자료를 좀 입수해서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상장 첫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첨부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업 계열을 좀 볼게요. 자 과거에는 사명이 어떤 기업이었죠?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였어요. 사실 근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기동 씨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조선 엔진 전기전자 사업부의 AIS 사업 자 설비보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양수하는 현물출자에 의해서 설립됐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점은 역시나 우리가 이제 조선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에 위치해 되어 있고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런 업종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요 사업부에서는 선박 부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벙커링 사업부라고 해서 인도 선박의 출항류 공급 즉 배에 기름을 채워주는 역할이죠.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선주사의 요구에 맞춰서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액면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500원 정도 되고요. 자본금은 2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수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4,445만 주 정도 이렇게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액면가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주식수가 적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용등급도 A- 그렇죠? 꾸준히 이렇게 등급, 상위 등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청약을 하셨죠. 그렇죠? 자 30일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정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상장, 5월 8일에 상장이 됩니다. 자 균등 배정 비율은 50%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킹값을 딸 수 있을까? 좀 재밌게 적어놨는데 과연 H 현대마린 솔루션은 과연 될 것인가? 따상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부분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봐야죠? 맞습니다. 그 이 부분 중에서 일반 공모 방식을 택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8만 3천 4백 원에 끝났죠. 근데 최저가에서는 7만 3천 3백 원까지도 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연기금에서 20조 원의 대기 물량까지도 이렇게 포함해 대기, 청약,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했다는 부분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흥행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도 썩 좋지 않냐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연기금 투자자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쭉쭉 내리다 보면 이때 이제 주관사 나와 있죠. 여러분도 이 세계증권사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청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쭉쭉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수수료 얼마 들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저도 자 이제 쭉 내리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보호 예수 및 유통 가능 상세 수량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보호 예수 매도 금지에 대한 수량인데 이 부분 보게 되면 어때요? 많은 물량이 실질적으로 보호 예수 돼 있죠. 그쵸? 그리고 최대주주 HD 현대 이 부분이 55.79%의 지분을 들고 있다. 대주주는 HD 현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유통 가능 주식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때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보다 꽤나 많죠. 489만 5천주나 가지고 있다는 거는 첫날 상장에 이 기관 투자자가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현대의 마린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삼성증권 레포트를 좀 참고해 봤는데 자 결국은 뭐냐면 지금 IPO 시장에 관심이 많이 둔화되어 있죠. 이게 사실 이제 현대 마린 솔루션 이번에 상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서 아마도 IPO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늠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선박 환경 규제 수혜제가 전세계적으로는 드물다는 점이에요. 자 왜냐하면 고정비와 인력 부조 문제 자유롭다는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근거 4가지를 제가 좀 추려봤어요. 제 블로그에서 자 이 부분은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서 선박 수리와 개조 업무는 프로젝트당 단가가 낮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에서 시장 규모 자체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맞아요. 유리한 영업 환경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좀 한번 점검을 하고요. 핵심 근거 4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표를 이렇게 작성해 놨고요. 여러분도 이거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국가별 선박 수리 시장 점유율을 좀 볼 텐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디입니까? 중국이라는 거죠. 그쵸? 아직까지도 한국은 이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근데 너무 갭차가 36%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정부의 지원도 따라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표를 좀 정리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LNG 이쪽 개조 부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단가별이 책정됐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서 가장 중요한 메리트 유언이 뭡니까? HD 현대그룹의 일원이라는 점이죠. 어차피 이제 현대그룹에 포함되고 있다는 프리미어 그쵸?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그동안 이 HD 현대그룹이 과거에 인도에 있던 선박들이 있죠. 그쵸? 모두가 잠재고객이에요. 왜? 유지보수, 설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자 이런 엔진 기술이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HD 현대그룹의 고객사를 다시 고객사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부분 이게 바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요? 그쵸? 확보에는 고객사가 있다는 것 자체 자 이 부분 쭉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 점유율을 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 부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타사 대비해서도 꽤나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봤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쭉 봤다는 겁니다. 이 자료들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자 최대의 주주인 HD 현대는요.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복 상장의 논란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청량의 열기가 뚜렷했다는 것은 이 HD 현대에 대한 주가도 이런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시장의 관심도를 반영한다는 것은 역시나 우리는 관심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가져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지분을 들고 있는 모해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자 LS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게요. LS 워트리얼즈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LS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지죠. 그쵸?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 두산이라는 종목을 봅시다. 자 두산이라고 쳐보게 되면 어? 미리 상장되기 전에 올라요. 누가 상장될 때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될 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말인 솔루션의 주가에 따라서 예 주가의 향방도 결정 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장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이 부분에 따라서 정말 이 HD 현대의 주가에도 밀접한 영양고리가 형성된다. 와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 투자자가 첫날 상장에 어떤 물량을 쏟아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엔젤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상장됐던 종목인데요. 한 뭐 2조원 정도 되는 그래도 나름 큰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고점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로봇 산업의 분위기 즉 로봇 업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로봇 산업의 분위기와 이 동사에 대한 로봇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업체들에 대한 환경 그쵸? 산업의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어떻습니까? 로봇이죠. 근데 주가의 흐름이 안 좋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주가의 흐름이 안 좋죠. 되려 이렇게 미리 선반영하면서 네 맞습니다. 엔젤로보틱스가 상장되어 있는 기대감 이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존재했었죠. 결국은 지금 조선업종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 오션이라는 종목도 꽤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사실 엔젤로보틱스도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인데요. 첫날에 팔지 못했던 분들이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 부분 27일 날짜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엔젤로보틱스 7만 6천원에 매도하세요. 전일 전환우선주 이슈로 인한 상승 구간대이지만 일단 한번 차이쿠 재접근하시죠.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자 이 부분 그 이후로 이렇게 주가의 급락을 이끌어내죠. 첫날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 수급들의 이동을 보면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구독자임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요 이렇게 보내주시죠. HD 아니면 이렇게 보내주시죠. HD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죠. 자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고 구독했다는 뜻으로 HD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매도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자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자 HD 현대말인 솔루션 애널리스트 6명의 중장기적인 목표 주가 이 부분을 첨부를 해놨어요. 5월 8일 대응 전략 자료 자 시초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 자료를 포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료 내용대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 할게요. 어차피 첫날에 대한 상장 그죠? 이 부분이 가격 변동폭이 클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알고 있어야 어느 부분에 추가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일단 매도를 하고도 다시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010-4822-8706입니다. HD 구독이라고 해서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 전부 다 보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얻느라 NLC 6명의 의견을 전부 모아놓느라 좀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자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라는 건데 최근 상장주 중에서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우진이라는 종목은요. 이 원전 산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회사 중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었어요. 근데 첫날 어떻게 됐죠? 따상상을 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변동성을 키웠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원전에 대한 부분의 이슈에 따라서 등폭을 쉽게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전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그리고 조선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공통점을 보이죠. 첫날의 대형 전략은 얼마나 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분 한분 주식시장에 아 맞아요. 한명의 나고자도 없이 여러분들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청약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주식타자 안교수가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잘되길 희망합니다. HD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타점 매도타점이 나왔을 때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링크 주소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식타자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